우리 쥬한국이 찾으러 가볼까? 쥬한국이 쥬한국아! 레디! 아, 쥬한국아! 형한테 하고 싶으면, 엄정? 쥬한국아, 카메라 대고 뭐여 좀 얘기해봐 쥬한국아! 빨리 자요, 형 어? 자요 쥬한국이 진짜 그래, 진짜 아, 형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형, 형 전혀 찍고 싶지 않아요 아, 진짜 아, 완전 찍기 싫어 끌까봐 기회 줄게, 기회를 줄테니까 여기다 노래를 불러도 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봐 아, 빨리! 지금! 아, 형 진짜 찍기 싫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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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한다, 오브형한테 아! 아 저 잘생긴 사람만 찍습니다 그래서 여긴 제가 안나와요 ㅋㅋㅋㅋ 어쩐지 그런거 같더라고 그래도 여긴 제가 안나와요 어쩐지 그런거 같더라고 어! 남진이형 안남았어 아따 이번에 모승인사람 특집 아따 다 나오겠네 오늘 멤버 정글 빼고 다 나온다 자 2명은 나왔고 모승인사람 특집이에요 다 나올 수 있어 윤기형 어디갔어 윤기형이 없으면 안되니 가운데 한 명 있는거 같은데 진영 어 진영 나왔네 진영 진영 못생겼어 정글 나와야 안돼 정글 나와 정글 나와 모승인사람 특집 이거 어 슈가 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모승인사람 특집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나왔죠 아 그렇죠 그니까 제가 모승인사람 똑같이 오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한 명이 없는거 같은데 누구지 누구 안나왔는데 비 어딨어 비 비 여기 있어요 아 팔아파 눈만 찍고 있어 피 아 하 와 카메라 이거 너무 무거운데 모르겠는데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